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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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보라색 시트로 오프닝을 지금 자켓을 안 입는 건데 여기까지 풀면 약간 미처 못 잠그고 올라온 느낌이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너무 고통 재밌게 재밌게 풀려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시죠 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제발 주영아 점심 촬영 파이팅 여전히 총 맞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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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주영이 폰 평생 주영이 폰 평생 주영이 폰 한다 했다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너무 고맙고 살고 있는 저는 용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용준형의 2019년 굿바이투앤니스 1회 데이1의 공연이 제 생각엔 성황리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무대를 하면서 오늘 팬분들이랑 호흡이라는 게 미리 다 같이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나서 아직도 얼뜻다라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2회 공연 마지막 공연이죠 정말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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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나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임 맞추셨습니다 잠시 맡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세요 모니터 네 네 많은 걸 잃었지만 또 많은 걸 잃어버렸던 굿밤 마트웨니스 아프기도 했지만 다 커가는 과정이었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더욱 더 찬란한 것 같아 이제 미련 없이 보네 예예예 굿바이 굿바이 넌 날씨 또 공연 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까 또 빨라지기만 해 I wanna stay 이제 떠나보내는 게 더 많아져 굳은 살은커녕 마음은 더 여려져 새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알아가는 게 부담이 돼 갈수록 어려워져 스스로 파고 들어가 왜 너음 속으로 거리고 외치지 누가 여기서 꺼내줘 혼자 가있지 저기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시던데 아 좋습니다. 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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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이거 물 맞게 해가지고 이거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많은 걸 잃었지만 또 많은 걸 잃어버렸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부... 약속된 건데 어디도 까먹고 오늘도 까먹었어요 여러분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또 이렇게 한 살이 더 먹었잖아요 같이 자 그러면 이제 떼 쓰면 안 돼요 괜한 걱정대로 짊어진 어깨에 뭉친 근육은 그 어떤 걸로 더 풀리지 않아 I need a break now 잠깐 쉬어 가고 나 움직여 네 20대 같아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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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용준이 형 2019년 첫 퍼스트 솔로 콘서트 굿바이20s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아직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있고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르겠고 너무 즐겁게 무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팬분들 덕분에 제가 무대를 한 단계는 더 발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양해 1점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통연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부디 제가 부족하거나 미흑한 점들이 있었겠지만 제 무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렸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은 감사합니다.